일단 뭐 자기소개 감사하게 해주시고 잘생겼네 친구 아유 저야 뭐 자 하루종일 컴퓨터 게임 안하기 하루종일 밥 안먹기 하루종일 뭐 컴퓨터 게임 안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또 뭐 필수 조건이잖아요 밥심이죠 궁금했어요 게임 좋아하니까 자 과거로 돌아가 상황 바꾸기 미래로 가기 과거로 돌아가 상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꾸고 싶나요 뭐 그때 멤버들 우리 멤버들 조금 더 그때 뭐냐 피시방 가지 말고 보컬 학원 가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돌아가서는 또 안했을 것 같아요 뭐 한 번 더 놀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 더 놀지 않을까 당연하지 네 최근 동료가 나한테 한 말 중 인상적이었던 한마디는 딱히 들은 말이 없죠 동료들이 저한테 생각외로 말을 안 걸어줘요 자기가 뭔가 뭔가 느낀 버릇 형 스스로 제 버릇이요? 네 말버릇 남들에게 무관심하구나 를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 뭔가 변화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? 있죠 저는 우리 멤버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이 BTS 컴퍼니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멤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의 생일은 다 아는가? 알죠 넌 뭔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 Americana 15 15 16 15